여러분, 오늘은 살짝 여성스러운 수트로 입어봤어요! 지금 머리를 여러분 묶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리가 기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뚫면 비율이 겁나 안좋아요. 룩이 짧아보기. 머리를 묶어주면 이런 스카프를 했을 때는 머리를 싹 이렇게 묶어줘야 깔끔하니 더 이 스카프에만 포인트를 준 룩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다르죠? 머리를 묶는 게 훨씬 더 이 룩을 돋보이게 하는 느낌이에요. 머리 풀면 곱수룩하고 목도 짧아보이고 안좋은데 머리 묶으면 이런 느낌. 블랙 코트 입고 블랙 양말에 오늘은 화이트 로퍼를 신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비 오거든요? 근데 전 진짜 청개구리인가봐. 비 오는 날 누가 하얀 바지를 입냐고. 비 오는 날 누가 하얀 바지를 입고 하얀 로퍼를 신었고. 그게 바로 나다. 비가 오든 말든 코디가 중요하잖아. 예스. 요즘 이 노래 빠졌거든요, 저. 너는 지금 뭐해? 쌀이 바퀴 야오. 친구들과 한잔. 오늘은 너는 또 요인이니까. 오빠 나 남친 생겼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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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 놀라까지 흘렸어. 담에 봐. 담에 올라져봐. 블링 블링 클랭 클랭. 오늘 좀 나 새로운데? 내가 내 자신한테 약간 새로운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다 올 비디오 클럽이네요, 여러분. 이번 건 아니지만. 이거 다 예전에 제가 팔았던 거. 바지도 비디오 클럽 열었을 때 처음 업데이트한 바지인데, 이거. 저는 아직도 잘 입고 있답니다. 이 코트는 재작년에 업데이트했던 거고. 수고리지스한 여성 같잖아. 나 말 좋아해. 나가 볼게요. 왜냐면 오늘 와인샵 가거든. 도대체 이 렌즈는 어떻게 닦아야 깨끗하게 닦이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많아? 너무 귀여워. 영상 찍어도 돼? 이미 찍고 있어. 딸기우유 뱺 니트를 입고 왔어! 왜? 오랜만에 나들이 한다고 김혜인! 짠 좀 할까? 자기죠 이거 해줘야 되는데 비벼주셔도 돼요 맛있어? 안 돼, 안 돼 아니, 하루 쉬어도 그냥 이리 새벽 이때 먹어요 그냥 기본을 먹어보지, 왜 이거 찍어먹어보느냐 내 레몬집 안 켜야 돼 아, 내가 못켰거든요 아니, 우리 맛보현 지금 기대하고 있었잖아 기본이 어떤 일인지 근데 굳이 소장직냐? 진짜 어려워 아들이 되게 어려워 미안한데 애들이 어린 게 아니고 웃기가지고 요즘에 맞아 아니, 다 응원하네 맛있다 와인 먹자매 와인 먹자매 와인 먹자매 와인 먹자매 왜 소주랑 맥주 시키냐고 와인 먹자매 오인 먹자매 오인 먹자매 하하하 하하하 그런거 야, 이런거 어떻게 찍어먹는다고 아, 진짜 밥 먹었어 오! 13년 전 우리 기업! 근데 계장 왔다 왔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이동희 여친? 정호야! 야 너 개달려! 야 너 개달려! 저 정호야 개달려! 야 오징어 게임! 야 진짜 개달려! 야 진짜 개달려! 나도. 옛날 떡볶이. 야 닭 좀 보여줘 봐. 근데 여기가 있는 거야? 다섯 대밖에 없는데? 아 다운처럼! 이제 댓글 좀 확인 좀 해줘. 오늘의 데일리르그! 친구네 가게 놀러 가는! 다운!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스트라이프 블루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셔츠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다른 핏이고 다른 간지이기 때문에 이거 입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이 퀄리티의 스트라이프 블루 셔츠가 진짜 매일매일 너무 새로워! 진짜! 하늘 아래 같은 셔츠 핏은 없다 이겁니다. 진짜! 하늘 아래 같은 셔츠 핏은 없다 이겁니다. 다운! 타버리 사가! 스윙!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 왜 이래! 아니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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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촉촉하고 맛있게 먹었어. 흥냄 나는 걸로 안 가겠지, 그거? 냄새부터 너무 약적이잖아. 다 된 거. 아, 대박. 맛있봐. 아니, 지금. 빨리 끓여오래. 빨리 끓여오래. 빨리 끓여오래. 빨리 끓여오래. 어. 맛있습니다. 오. 물 Voy NIL 간 게 손nov이 좋아. orarű놈이 다. shelang 다행이야. 마지막 기쁨 보기 전에 알 수가 없지 힘들게 날 뽑아낸다고 한 대도 평생 그 자리를 비워주겠지 첫사랑 펌펌펌 깨질 듯이 아파온다 깨질 듯이 아파온다 깨질 듯이 아파온다 아야 너는 내가 웃어 너는 머리 잘 비켜서 첫사랑 첫사랑 진짜 SM이 짱이야 바로 올라오는 달성 무슨 맘을 알아 소원을 말해봐 진이야 군이야 진이야 눈깔을 타고 발라봐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소원을 말해봐 음 이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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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간 아니 밖엔 춥다는데 도대체 뭐가 추운지 모르겠네 나 진짜 더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뛰어대서 보고 틈이 지금 내 모습을 헤쳐도 좋아 널 착각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은 뭐야 마지막 한 곡 듣고 나가야 돼. 이거지? 진짜 마지막 노래야. 한 번 보면 너를 더 남고 싶어. 두 번, 세 번 내 눈이 나를 남고 싶어. 나만의 미스터 츄. 어메이징. 어메이징 고. 나가, 제발 나가라고. 나가, 언제 나갈 거야? 고고. 다 내 눈이 빠져서 문을 감아야 돼. 이것이 박수이고. 그런데 나는 Queer의 원우와 함께 당해. 나는 내 눈이 빠져나가. 나는 내 눈이 빠져서 문을 감아야 돼. 나는 내 눈이 빠져서 문을 감아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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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렌지 오 렌지 오우 스윗한 노래 나왔고요 나요 하는 날 모두 거둔 나를 걸 I know You know 아직 너를 사랑한단 걸 글 보다가 나도 몰라 눈물이 흘러 서소리 없이 난 Finally You steal my number one 워우 뜨 뜨르르 뜨 뜨 뜨르르 뜨 뜨 뜨르르 뜨 뜨 뜨르르 뜨 나 집중에도 음 나이스 조업 굿 조업 베이비 지지스 오늘의 데일리룩 아이디어는 이렇게 포켓 데님에 포켓 셔츠에 트위드 스타일의 자켓에 이렇게 블루 빼고 포인트를 줄이는 룩 사랑해 사랑해 사실 바지 그냥 블랙팬츠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블랙팬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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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길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희 동네 산책길 갑자기 또 날씨 확 흐를 해가지고 엄청 흐르크지않아 약간 엄마 감성이긴 한데 그날이 너무 예쁜데? 어떡해 여기 앉아서 진짜 엄마 구도다.. 진짜 엄마 구도다 이거 진짜 엄마 구도다 이거 진짜 엄마 구도다 이거 그맛지만 꽉 많은데? 네? 여기 비나리 중간, 너무 예뻐 엄마 모먼트 오늘의 문을 즐기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을 즐기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을 즐기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을 즐기고 왔습니다. 저녁에 들을 수 있는 문을 즐기고 왔습니다. 데이 데이 이번에 머리 자른 거 너무 맘에 들어 항상 같은 분께 자르긴 하지만 뭔가 고민하다가 잘라서 더 맘에 드는 건가? 아 더워 콜스테 노래 너무 좋아 콜스테 다이어트 콜스테 다이어트 콜스테 다이어트 콜스테 다이어트 콜스테 다이어트 댄스 다이어트 끝 오늘 먹은 칼로리 댄스로 다이어트 소화 끝 닥터 2 4 2 2 2 2 2 4 2 2 3 2 2 3